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온라인 장애인 공직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제도 등의 정보를 담은 영상을 상시 제공해 장애인의 공직 진출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인데요. 박성윤 기자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채용 정보 영상을 상시 제공합니다. 이번 온라인 영상은 인사혁신처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제도와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제도, 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부, 공공부문 임용대비 전용과정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 모집과 중증장애인 경채시험을 통해 입직한 선배 공무원들이 출연해 공무원 합격 노하우를 함께 소개합니다. 영상은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공동 제작됐으며, 각 기관의 원서 접수 시기를 고려해 시차를 두고 제공될 예정입니다. 공개된 영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튜브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신용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안전보건공단이 제2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고용·노동·안전보건·장애인 고용 분야 데이터 활용 확산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까지 아이디어 기획 분야로만 음모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도 음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여 대상은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사인 이내의 단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총 1,6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접수는 오는 7월 21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